네 이번 시간에는 참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조는 영어로는 reference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 이거였죠.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예제인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세계는 우리 자연의 세계와는 달라서 일종의 약속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동작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작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동작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거죠. 자 3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좀 다르게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전에 살펴봤던 그 숫자 예 이 예제에서의 숫자라는 이 데이터 이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가 숫자인 경우에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즉 B는 A라고 했을 때 A에 담겨있는 값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게 B에 담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원시 데이터 타입일 때 원시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읊어볼까요? 자 우선 스트링이 있었습니다. 또요 넘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블린이 있었고 null과 undefined이 있었죠. 자 이것들이 원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원시 데이터 타입은 이전에 살펴봤던 것 같이 동작합니다. 그러면 원시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것들은 좀 다르게 동작해요. 뭐죠? 객체죠. 자 객체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A라는 변수에다가 id 값이 1인 객체를 예 활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A라고 했어요. 그러면 B에는 예 어쨌든 이런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B의 id 값을 E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B가 아니라 A의 id 값을 체크했을 때 결과는 E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어 B의 값 B에 담겨있는 객체의 property 값을 변경하면 그것은 A에 담겨있는 객체의 property 값이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자 A는 이라고 하면 A라는 변수가 생기고요. 그 변수에 id가 1인 값을 이렇게 활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id가 1인 이런 객체가 컴퓨터의 메모리상의 어딘가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A라고 하는 변수는 바로 그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시 데이터 타입에서는 이렇게 하면 A에 담겨있던 값과 똑같은 값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B는 개를 참조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객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객체를 새로 만들어진 변수도 똑같이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B의 id 값을 2로 바꾸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A의 id 값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바로 2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에 담겨있는 값을 바꿔도 B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참조라는 것은 복제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 세계 또 전자화된 세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을 copy&paste에 하면 그것은 복제죠. 이 복제도 아주 훌륭하고 이 전자화된 시스템 다운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수정하면 얘는 수정되지 않고 얘를 수정하면 얘도 수정되지 않죠. 두 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제입니다. 자 그런데 참조라는 것은 자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심볼링 링크 또는 윈도우로 치면 바로가기 예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자 여기 파일이 똑같이 하나 생기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것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이 파일 파일이 얘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 있는 이 파일도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파일을 수정하면 사실은 얘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읽으면 바뀌어있는 얘를 읽어오기 때문에 달라진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꾸면 얘가 바뀌고 얘를 바뀌면 얘가 바뀌는 것이 바로 심볼링 링크 또 바로가기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도 말하자면 참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전자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비유하자면 제가 여기 있는데 저랑 똑같은 사람을 여기에 옆에 그대로 카피를 한 거예요. 자 그 상태는 복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않죠. 또 제가 움직이는 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참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를 복제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이면 저도 움직여요. 제가 움직이면 그 사람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제가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이거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그 코드입니다. 자 A의 객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B는 A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B에 담겨있는 property ID의 값을 E로 바꿨을 때 그것이 A A의 property ID의 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 이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음 어 중간에 B점 아 B는 아이디가 E인 객체를 B에다가 활당을 하고 이 부분을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1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좀 확대해볼까요? A라고 하는 변수의 객체가 담겨있죠. 그리고 B는 A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는 똑같은 객체인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도 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B는 요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것은 뭔가요? 얘는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즉, 새로운 객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 새로운 객체를 변수 B에다가 활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라는 객체는 더 이상 여기 있는 이 A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객체를 바라보게 되는 걸 통해서 A는 얘를 보고 B는 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A의 아이디 값을 바꾸 아이디 값을 체크하면 A의 원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코드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예제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1을 A에 활당하는 것은 1이라는 데이터를 만들고 걔를 A에 활당한 겁니다. 그리고 B와 1이 같다고 했지만 했고 그리고 여기서 B는 E라고 하는 것은 E라고 하는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걔를 B에 활당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별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A에다가 넣은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얘를 B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것과 밑에 있는 이것은 동일한 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즉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객체인 경우 객체인 경우에는 B는 A라고 했을 때 B와 A는 똑같은 객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 타입인 경우 숫자나 뭐 문자열이나 이런 경우에는 B는 A라고 하면 바로 이 순간에 A에 담겨있던 값이 복제돼서 새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B에 담겨지는 거예요. 즉 얘는 참조건 복제건 상관없이 원시 데이터형이건 객체건 상관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변수에 활당하지만 이렇게 B는 A라고 해줬을 때 객체는 똑같은 객체를 각각의 변수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객체를 변수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B는 A로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이거 A라고 할게요 A가 보고 있었던 이 값이 있죠 1이 B가 만들어졌을 때 얘도 별개의 1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변수들의 어떤 살짝 미묘한 차이점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예측하지 못한 동작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변수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함수가 동작하는 데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자 함수라는 것은 입력 값으로 맥의 변수를 받잖아요 바로 변수를 받기 때문에 함수에서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짚어드리면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